자 천천히 갈거야 천천히 쌤 치열하면 안돼? 옳지 에이짜 앞에 모으고 다리 들어 올리고 옳지 짧게 떠나면서 다리 들어 올리고 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했으면 없어 봐봐 내려오는 턴이 너무 길게 되면 아미니가 아래로 쭉쭉 내려오면서 턴 하게 되잖아 질퍼도 가고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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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 아미나 힘으로 턴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자연스럽게 턴을 해줘야 돼 출발!